어떻게 어떻게 점점 못생겨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친해졌을 때 장동민 뭐야 야 그 기술 낳지 말려줄래?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속상해 죽겠으니까 흙이 무섭잖아요 내가 저 흙 다 밟아줄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면 하나씩 들리갑니다 들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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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야 꼭뿅 달려와 달려와 오빠 오빠 화이팅해서 열심히 해 닭달만 하지 말고 이쁜 소리를 해봐 여자가 똑바로 하라고 아 진짜 오빠 화이팅 땅 가리지 말고 여기 간부기라고 천천히 뛰지마 태연아 니가 아무리 못생겨둬 아무리 자꾸 나 못생겼다 그래 오빠 아무리 못생겨둬 머리 묶은 건 아닌 것 같다 오빠 때문에 묶은 거야 우린 일제히 받아입었다 내 뒷목 사랑해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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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따질게 뭐야 캐릭터 유지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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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랑 싸우러 가죠 아 좀 보여 이럴이 멸망당하지 두번째 경기 여기서 이기면 그냥 2등입니다 2등은 해야 돼 준비 2등 하자 시 준비 아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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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그 굉장히 몽글맣은 혹시 뭐 하는지 모르는 sendem ii 이동해서 가방을 못 Austen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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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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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오빠! 탈락 오빠! 탈락 오빠! 뭐야? 대형아! 야 이거 어떻게 해? 대형아! 대형아! 야 이거 어떻게 해? 대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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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오네! 잘못했어?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라고 아씨 뭐라고 아씨